흐흐 되게 웃겨. 콧구멍 같지 않아. 산악호수가 오네. 물도막이 오네.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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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지게 돌아가네. 시원하네. 시원하네. 자유롭게 볼때까지 한 마리는 암놈, 숭놈, 새끼 일크처럼 3마리 딱입니다. 영팡도 그런것같이 보이네요. 여 서남호수공원입니다.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여 서남호수공원입니다. 또 두 마리 보이네. 되게 작다. 이름이 뭐고 거북이라 키야되나. 자라 거북이 맞게는 맞네. 한 마리는 암놈, 숭놈, 새끼 일크처럼 3마리 딱입니다. 영팡도 그런것같이 보이네. 여 서남호수공원입니다. 양아 Clos 대부분 아기 봄부초라. 어디語가 tighten existed. 예 это 노래방. 털드 кадр 그것도 멋지네 운동하러 왔습니다 내 얼굴도 나오게 할까 오늘 오리가 또 어디가 부었네 오늘 오리가 어디가 부었네 날씨가 적당하게 바람이 부니까 너무 좋다 시민들이 운동하러 많이 오셨네 여기가 서남 호수공원입니다 울산입니다 중간중간 많이 심은 하는데 되게 예쁘네요 수국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수국이 여기에 있지롱 시원한 복숭 복숭아 나무도 있는데 주인공에 오는 곳이 있어요 시원한 복숭아 나무도 또 수국이 있어 주인공에 오해 구경과 함께 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오신 두 번째 나무가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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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명 나무가 이쁘네 나무가 이쁘네 이제 눈이 개네 개네 요거는 돼지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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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지 아 맞다 아직 재개발 되겠는데 재개발 되겠다 난 자세히 알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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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수국이 참 고씨 고새따라 수국이 유행인가 아 이리 이쁘네 토질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니까 그것도 신기하네 알 수 없는 거 다 먹은 거 너의 주인공 나는 세상에 나의 주인공 나는 여행이 고양이도 못먹는다 맛있다 하지만 뭐지? 맛있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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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